총사 창보여들께 총사늘무창 총사늘무창 와... 공 몇차... 장군늘무창이랑 공이 100차이나 흰공만 100차이나 어 안넘어가죠 이거? 총사템 다 따로 나왔어요 일로서 가야되네 나그보님 나그보님 잘하면 새로운템 할거 같은데 확대 안되요 이거 어떻게 확대요 이거 나그보님은 세라미움만 3000개가 있고 어포도 6000만인가 있잖아 7천만인가 비늘무장궁창이랑 비교해달라고요? 비늘무장궁창이 있나? 와 대박이다 야 비늘무장궁창이랑 흰공 20밖에 차이 안나 총사창 와 야 총사창 미쳤다 와 늘무창 야 총사늘무창 미쳤다 그냥 총사창은 700이야 흰공이 400에서 700 와 총사 대박이다 여러분 그게 나왔지 그리고 신석 발동 억제 신석 방어하는게 나왔어요 총사는 강화 안돼요 아 맞다 총사는 강화 수치를 뺀거구나 아 내가 강화하고 있었네 맞아 총사창은 강화할 필요가 없어 아 맞다 강화를 아 교정은 강하는 생각 안했구나 PVF용 깃털은 아직 말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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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졌어 진짜 솔직히 저는 안할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템 저라면 진짜 총사나 장군이면은 무기 정도 해야겠는데 방어구나 이런 거까지는 안할 것 같고 무기 정도는 투자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1캐로 50번 말랩 안풀렸어요 텟섭 1회라 그런가? 사람이 없네 세코님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나눠줘 무조건 텟섭에 나오면요 최소 2주는 걸려요 최소 못 끝나가지 어? 에이 설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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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에이 못 끝나가나? 아 왜 5000명이 안 나오냐 진짜 중립 안 보여요 중립 아까 지나마 2개인가 봤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중립이에요 피할 수도 없는 중립 4성 무기요? 무조건 장군 이상인 것 같은데 장군 이상이야 장군 이상 무조건 템은 장군 이상이에요 지금 뭐 피치고 얘니까? 아 저기가 보고 싶은데 계속 죽네 악세 사성이예요 악세하지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사정관 사세요 악세하지마 이거 그대로는 악세하지마세요 진짜 하면 개우회합니다 진짜 지금 이대로 나오면은 악세하지마세요 날개 빼고는 안하는게 나아지 살성 살성 기준이야 살성 기준 팡금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클래스는 살성 기준으로는 하지마 하지마 나그보님이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나그보 같은 사람이 서버에 몇명 있겠어 오포 7천만에 세라미움 3천만에 있는 사람이 맞잖아 나그보면 할지 모르겠는데 나그보님은 여자친구도 아이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온으로 데이트를 해도 돼서 별말 안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사시면요 못된 솔로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살지마요 아시겠죠 사령관 중에서도 아니 오포가 7천만인 사령관이 있나 아 나 사면 못된 솔로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게 5천명이 나올줄 알았는데 4.7이 나왔네요 빠정님 안녕하세요 아 아 뭐 에드가 나는거야 아 야이 4.7이네 4.7 여러분 나 밥먹고 올게요 밥먹고 나 밥먹고 아홉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밥먹고나서 여러분 제가 밥먹고나서 밥먹고나서 밥먹고 아홉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도 밥먹고 종규방송 진행해야되니까 밥먹고 진행할게요